개그맨 김혜준과 김승혜가 오는 10월 결혼한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김혜준의 소속사 메타코미디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혜준과 김승혜 씨는 오는 10월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서로의 특별한 인연이 되기로 약속했다. 예식은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동갑내기 개그맨인 김혜준과 김승혜는 지난해 겨울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개그맨 커플 21호가 됩니다. 우선은